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안개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볕이 들면서 안개는 대부분 거치겠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잘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은 어제와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7도, 경주 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대구와 경주가 22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역에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기온 19도, 부산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동남부지역의 낮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현재 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0도선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과 청송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현재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미터를 겨우 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